코로나19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문화예술, 종교 분야의 반달리즘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예배를 초토화시키고 선교사역, 선교현장을 완전히 그야말로 셧다운 시켰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모교회에서도 선교비가 삭감되게 되고 또 선교현장 자체도 비대문화 때문에 힘들지만 이 선교사를 파송한 모교회가 헌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선교비 지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사역이 활발해야 되는데 교회 사역도 한동안 정지가 되었고 선교사역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였죠 아마 목회자라면 이런 질문을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정지하게 하셨는가 분명히 하나님 모든 것을 억우하시고 물론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완전히 종식시킬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셨을까 종세 역사를 보면 흑사병의 창고라면서 공간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사제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공간의 권위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모여라 그래서 감염의 확산의 진원지가 되어서 성도들도 죽이고 자기들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공간의 권위 제도의 권위 또 뭐라고 할까요 전통의 권위가 많이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는 온전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사역의 스타일과 방법도 많은 경우에서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그널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냥 매뉴얼만 돌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왔던 사람은 아니었는가 너무 목적의식이만 우리가 사로잡혀지는 않았는가 진정으로 복음을 잘 전했는가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는가 초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한국교회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오자마자 당장 문을 닫아버렸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에 전화를 해보니까 시골도 예배를 한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면장이 와서 하도 사정을 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 제가 반문했습니다 복사님은 면장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수록 중요한 건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더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물론 예배를 주장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예언 그리고 전통 공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모여라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차원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드리자고 하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역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가 한국교회도 전자와 같은 교회는 헌금이 줄고 타격이 큽니다 그러나 후자와 같은 교회는 물론 잠시 못 모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중대본의 방침도 따라야 되고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 정말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슴들이 영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며 공간의 권위는 사라졌다 할지라도 영적 역설적 교회를 이루는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 붕하고 발전하고 헌금이 줄지 않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빠지기 쉬운 함정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 순수성 또 신학적 정통성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 바르세인들이 껍데기를 추구하는 이런 논센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학적 보수와 문화적 보수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문화적 제도적 틀 안에 갇혀서 자기를 바꿀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매널리즘 오늘 우리의 모든 중세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깨뜨리지 않을까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 자신이 바꿔지기를 원한다고 봅니다 시스템보다 중요한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선교 현장과 선교 본부 지금까지 선교와 선교사님들의 마인드 이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것만 고집하는 것은 껀대적 마인드에 불구합니다 선교 본부와 선교사 선교 전략도 다시 새롭게 짜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낡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유독 유대교지 유대교 그리고 새 술과 새 가죽 부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성경적인 진리 이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죠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새 것으로 바꿔야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사역도 선교사역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져 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마케팅 전문가나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운 부족사회가 온다고 예견을 합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어떤 사람 혹은 제품을 중심으로 한 뉴 커뮤니티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촉장을 중심으로 한 결집력입니다 강력한 결집력 그래서 오늘날 ceo들은 제품을 많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제품을 많이 팔려고 하는 것보다 제품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ceo라고도 하지 않지만 ceo라고도 하면서 바로 뭐라고 하느냐 헤드 오브 커뮤니티 바로 그 커뮤니티의 수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와 소통을 하고 또 관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커뮤니티 안에 정말 ceo가 그 커뮤니티를 잘 관리하면 그 안에 2%의 골수 팬덤이 생긴다는 겁니다 골수 팬덤 이 말은 제가 만들었고요 원래는 프로슈머 엘빈 토플러가 한 얘기죠 그 2%가 20%를 넘어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팔레토의 법칙밖에 몰랐죠 그러나 지금은 2%의 골수 팬덤이 전체를 다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비대면 사이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 중국에 많은 경우에 백화점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교회가 지금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선교회장에서 모든 사람을 다 완벽하게 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선교회장에서 우리 복회 현장에서 과연 이 강력한 2%의 골수 팬덤을 우리는 만들었는가 2%만 확실하게 있으면 전체를 다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부터 2%가 되고 선교회장에서 우리 2%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골수 팬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충성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 내가 스스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선교회장에서 우리 선교 본부에서 다시 세워야 할 그리고 깨달아야 할 원리가 아니겠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회 프로슈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슈머는 생산적 소비자라는 말인데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선교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약하니까 또 지금 선교 현장에서 전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거룩한 생산적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와도 기존의 매뉴얼만 돌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설교도 무겁고 진중하고 옛날 스타일로 여러분 딱딱한 고어만 유튜브 해보세요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유명하고 고상한 분들을 밤예배 초청해서 딱 유튜브 하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몇 천 건에서 시작하는데 몇 백 건으로 바로 이런 걸 깨달으면서 요즘은 보금의 콘텐츠보다 중요한 게 보금을 전하는 사람의 온도다 온도 암회는 아무튼 강일구 강일구 목사님만 하시네요 강일구 목사님 여기서 지금 2%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길자인 목사님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무튼요 여러분 간단한 간증을 바로 끝내겠습니다 나만은 코로나가 왔을 때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4주 연속 제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4주 연속 그것도 모자라서 밤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거루간 생산적 소비자 역할을 했죠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집회가 치세되고 일단 임원 수련회도 못 갔고요 우리 총회장님 모셨네요 김종준 총회장님 제가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띄엄띄엄 앉아서 설교자의 가슴의 온도와 눈빛 그리고 눈물의 뜨거운 모습을 보이면서 함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 밤기도를 해도 밤기도를 해도 유튜브에 5천 건 6천 건 이상 그러니까 숫자로는 가정이 들으면 만 수천 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떨 때는 7, 8천 건이 들어오고요 현장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깨지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나 화상춤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그 설교자의 가슴의 온도와 눈빛의 온도를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서 한 교회에서 20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지구, 축전구, 대지구에서 수십 명이 나와버렸어요 아마 대구 지역을 방벌할 정도로 우리 지역은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밤기도 저녁기도 다 하였습니다 물론 법은 지킨다고 하지만 그래서 각방에다가 다 여러분 이러니까 골수 팬덤들이 스스로 생기게 되고 스스로 교회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코로나가 왔으니까 무조건 대책 없이 물론 기국해야 될 사람은 기국해야 되겠지만 그냥 핑계 줍고 떡 사먹어 아 이게 현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셧타운 시키는 사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럴 때 저는 우리 GMS 본부가 다 생산적 소비자가 되어서 더 지원하고 더 강력한 매뉴얼을 제공해 주면서 함께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 오늘 성경에 보금은 확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팽창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보금의 생산적 소비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보금을 붙잡고 우리가 전한다면요 절대로 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누룩하는 건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 날의 확장성은 오늘 이 코로나 때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며 알곡과 쭉쩡이 내지는 여러 사역의 이 뭡니까 이 참모습을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세움받은 우리 이성화 이사장님께서 능히 이런 일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정원 이사장님께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눈물과 땀을 흘리고 하는 면에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여기까지 우리 김정원 목사님께서 하셨고 이제 우리 이성화 이사장님의 그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지금 고민이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 시대의 장기적인 전략 어떻게 하면 이 장기적인 선교 전략을 세울 것인가를 제가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코로나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기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기회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얘기만 용서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개인적으로 더 결성력이 강하고 오히려 헌금이 드러나고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자들이 더 많아지고 아 이거는 얼마만큼의 언어의 온도와 가슴의 온도에 그래서 강력한 부족 사이를 이룰 수 있는 결집력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물론 제가 할 때 화상춤을 하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저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계속해서 시대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30% 예배 회복하는 것도 우리 한교총에서 우리 김종준 총회장님 또 김태형 목사님 또 심평신 목사님의 애를 썼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총리를 만나고 장관을 만나고 배우에서 다 하는 것은 결국 제가 많이 했다는 사실을 이 자랑이 아니라 아무튼 말이에요 마크에서 노력을 했다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얼마만큼의 뜨거운 가슴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장 주인여배를 들으시는데 이성화 이사장님께서 이런 귀한 일을 잘 해내시리라고 믿고 오히려 지난번에 통합 측 총회장님과 좌담회를 하는데 자기들은 1500명 가까운 성교사가 있다고 자랑을 해서 제가 복사부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2600하니 2700명 타된다고 약간의 벙의 전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선교회 생산적 소비자 프로슈머가 되어서 더 나은 매뉴얼 더 나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 GMS를 다시 한 번 한 바퀴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